여러분 눈이 와요 눈이 근데 사실은 난 이제 눈 오는 걱정이 돼요 진짜 빙판킬 되고 지금 벌써 언덕을 못 넘는 곳이 생겼다는데 여러분 진짜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또 걸어 다니시는 거 조심하시고 또 지하철 다니시는 분들은 또 계단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 썰매장을 가냐고요? 아니요 썰매장은 갈 수 없... 지금 그냥 썰매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도로가 그러니까 조심히 들어가세요 진짜 갑자기 추워지면서 내일은 제가 봤을 땐 진짜 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아니 얼어요 얼 수도 있어요 이거 아니라 얼어요 내일 더 춥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름 불러다 가려고 하면 리원원? 조심하시고 군대에도 눈은 쓰레기입니다 군대에 계신 분들은 내일 제설작업 하신다고 들었는데 열심히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옷 따뜻하게 입어요 누나 밥 먹었어요? 저 지금 집에 가서 밥 먹을 거예요 언니 이불 밖은 위험해요? 네 맞아요 이불 밖은 위험해요 이불에 들어와서 나오지 합시다 누나 어디 가요? 저 지금 라디오 끝나고 집에 가고 있어요 친구들 중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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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좋아해요. 감사해요. 조심히 가요. 나 수도관 가서 틀어놔야겠다. 어떡하지? 안 틀어놓고 나왔어. 어떡하지? 어떡해. 빨리 가야겠다. 또 빨리 가면 안 되는데. 빨리 가면 안 돼. 옛날에 JTBC 끝까지 간다 방청 갔다가 보고 편댔어요. 끝까지 간다? 그거 뭐였지? 노래하는 거 맞나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뭐지? 크리스마스래요. 크리스마스에도 안 온 눈이 지금 온다는 걸 말하려는데.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찌꺼. 난 다 아니하고. 아, 맞아. TBS에 노래 보는 거. 맞아요. 맞아요. 감사해요. 시 tastes 너무 찌꺼. 이거 pumped. 누가 배우러. 있었다. 왜 하나에 핫한 장소는 control에 오는'. Labour이 뭐지. 진짜로 흰색을 폰 만들기는 시기인데. 올렸습니다. финiel아게ident, Ố 예배하고 핸네요. 화장실 기 Сегодня, ELSE에서 어디 뭐지? être1 달러갈치지 같 поех Caitlin, 여러분 어디nat야? 지금 집에 갑니다. 그때 진짜 인형이 걸어다니는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송 좀 해줘 봐요. 유튜브? 마일레이시아 팬분들 안녕하세요. 여긴 주문이 엄청 많이 와요. 이거 보실래요? 보일러나? 보일러? 끄는 Aufsitz 속도로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눈 속에 아들은 떨며 맨날 커피 한 잔 웃음이 널 만나는 것처럼 저번에 만드신 케이크는 누구 주셨어요? 저희 매니저님 주셨어요 거의 그쳤네 그쵸 이렇게 다 이렇게 또 안아야 돼요 그쵸? 이렇게 안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와요 지금 온대요? 오긴 와요 지금 오긴 온대요 ABL 생명 유튜브는 단발인가요? 네 단발성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면 찬디님 그 케이크 맛있었니에요 네 안 먹고 버렸대요 아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긴 먹었어요? 네 먹긴 먹었어요 어땠어요? 전 딸기를 좋아해서 딸기는 맛있었어요 아 딸기는 맛있었다고요? 그 안에 딸기가 맛있었대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정말 맞아 그리고 나 팬분들한테 할말 팬분들 보고싶어요 나도 보고싶어요 여러분들이 막 보고싶다고 올려주셨더라구요 인스타에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 보고싶고 기다리고 있고 그날만을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조금만 우리 참고 나 조금만 더 계속 응원해주고 기다려주세요 알았죠 미나상? 알았죠 미나상? 여긴 누나요 거기 누나요? 네 라떼월드가 그리운 라떼아졌어요 라떼월드가 그리운 라떼아졌어요 라떼월드가 그리운 라떼아졌어요 라떼월드가 그리운 라떼워 라떼월드가 그리운 라떼워 저 이 부분 너무 좋아요 로제 씨 부분 어 어떤 분이 사랑하면 처음은 아프지라고 저 이제 스물여덟 살이에요 오고 싶습니다 아 재혜 오빠 영지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물여덟 말고 열려덟 같습니다 내일 제솔작업을 하시게 되는 일병이죠 1번 김태형 누나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아직 허전하네요 명불허전 요즘 유튜브 광고에 자주 등장하시더라고요 누가요? 어디 가세요? 집에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눈이 이빨 내리고 있다 진짜 많이 내려요 여러분 아 그래요? 내가 진행한 프로그램 유튜브 광고로 자주 나와요 이거 빈이 모레일 거예요 오늘 처음 써봤어요 예쁘죠? 숏빈인데 이쁜거 같아요 여러분 써보니까 더 이쁜거 같아요 실제로 본 것도 이뻤는데 이거 뭐지 선물로 주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봤을때도 입어서 썼는데 쓰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패딩은 플렉 거예요 플렉 이거 작년에 입었던 거 같은데 언니 저 얼마전부터 언니 좋아하게 됐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예스 플렉 사랑한다구 사랑한다구 어머니야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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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불러달라고 했는데 승렴? 승렴? 이름 불러달라왔는데 우찌는 잘 있어요 아픈데 없고 너무 잘 있어요 네 여러분 라떼할 때 좋은 소식이 없어요 어떡해요? 의리웨어도 좋은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라떼웨어도 아니면 의리웨어를 부활시켜주세요 성겸님 안녕하세요 성겸님 안녕하세요 성겸님 안녕하세요 성겸님 안녕하세요 콧겸님 안녕하세요 as I miss not the word, but your health is most important. Stay safe. Thank you. 오늘 밥 먹을 거예요. 허영지 마라 인재가 어디 있다고. 오늘 밥 뭐 먹을 거예요? 저는 LA 갈비를 먹을 겁니다. 집에 가서요? 일단은 밥을 먹고요. 롤을 할 거예요. 씻고. 왜 이리 시끄러운 곳이냐? 왜 이리 시끄러운 곳인가? 이제 28살인데 라떼인가요? 모르겠어요. 국어의 기준은 뭘까요? 라떼에 대해서 엄청 재미있었어요. 저는 오늘 빨래를 하는 밀린 집안에 그리고 드디어 이런 거 미루던 여름 모습을 정리했어요. 다이어리는 안 미루고 잘 쓰는데 도대체 왜 못 정리하고요? 공감하십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라 영지 다이스키 데스. 한 방은 선생님께가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집에가 있어서 좋아요해요. eki tight을 sobre 이런 운명인데 사랑해 언젠가 학점 올랐어요 눈사람 안 들었나요? 아직 못 만들었어요 일본어가 초급반이네요 다시 일본에 왔어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요 언니 편의점 음식 추천 여러분 지금 편의점 음식을 말할 때가 아니었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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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기계에 에피소드에 위치해 혹시 뭐예요 여러분 집에 계세요 진짜 이런 날 나오지 말고 집에 계세요 집에서 집 앞에 눈 닦으세요 눈 미세요 비로소 브랜딩 버스 진짜 그만 멈춰야 할텐데 군인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예쁜 쓰레기라고 하죠 유키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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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하는 노래요 유키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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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고 있어요. 음원 내실 계획 없나요? 음원을 회사에서 내줘야 지내죠 진짜 우주 이리 와봐 아이고 아이고 허자메TV 영상들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왜냐면 더 재밌는 콘텐츠를 저희 언니가 기획을 하고 있어서 열매? 열매 기다려봐 열매 손? 열매 손? 강아지들하고 눈발빛으로 갈게 우주야 이리 와봐 정자 빨리 와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지금 눈 오는데 아 그렇구나 미안 내가 놓칠까 배고픔에 우주예요 우주? 우주 엄마? 우주 엄마 우주 엄마 우주 엄마 우주 엄마 우주 엄마 여러분 언니 지금 언니 우주 엄마 우주 엄마 우주 엄마 우주 엄마 여름 열매? 눈나만 좋아해서 큰일이야 온 세상이 하얘졌어요 여러분 열매 누나 바라기에요 아니다 오주는 열매 형아만 좋아 아니 열매 방금 때렸어요 오주가 도윤아 28살 축하한데 아 27살이구나 넌 동주야 이 긴장감 what is your dog name 레옹 열매 우주 여러분 새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내일 조심하시고 특히 출근길 조심하시고 될 수 있으면 집에 계시고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여러분 열매 손 손 해피 뉴 이어 바이바이 언니 나가 나 나갈게 어 시우 팀장님 어 어 언니 나가 여러분 안녕 해피 뉴 이어 여러분 눈빛 조심하시고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건강하시고 어 보고 싶어요 새해 목표는 금주 아니에요 네 금주하지 않을 거예요 하 안녕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